수요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사진 속 제주 다시보기. 오늘도 고경대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도 또 보다가 못 본 사진이 있어요. 네, 네. 그 사진 먼저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왼쪽 사진을 보고 굴뚝이 보인다 했는데 오른쪽 사진에는 저 굴뚝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 굴뚝은 옛날 주정공장 굴뚝인데요. 지금 그 자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요. 오른쪽 사진에 등대 보이시죠? 왼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일 텐데 이 자리가 주정공장 굴뚝이 있고 그 위 언덕 자리입니다. 두 사진 비교해 보시면 정말 같은 장소인가 하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제가 왼쪽 사진에 주정공장 굴뚝과 한라산 백록담이 바로 수직으로 보이게 이곳을 따라 찍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부두 방파제에 가서 보니까 도저히 화각이 안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왼쪽 사진은 뭐 배 위에서 찍은 건가? 아니면 이 서부두 방파제가 그 사이에 달라진 건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찍은 항공사진을 찾아봤는데 그거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진 보시죠. 왼쪽 사진이 미군정기의 제주항, 오른쪽 사진이 1967년의 제주항이네요. 얼핏 봐도 방파제 선도 그렇고 좀 달라진 게 보여요. 왼쪽 미군정대 이곳 사진 보면 오른쪽이 서부두 방파대, 왼쪽에 튀어나온 곳이 동부두입니다. 저 동부두 굴뚝 보이는 곳이 주정공장 건물이고요. 그 위 언덕이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사진 가운데 삼각형으로 튀어나온 곳이 보이시죠? 거기가 졸라코지, 그 오른쪽이 오목 들어간 게 돈지머리, 이렇게 되는데요. 이랬던 제주항이 오른쪽 1967년 항공사진 보시면 딱 변화가 눈에 띄는 것이 서부주 방파대가 더 바다로 확장되었죠. 그러네요. 그러고는 다른 곳, 졸라코지나 돈지머리, 동부두는 딱히 달라진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 주정공장 자리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런 사진 변화를 보니까 앞에 보셨던 주정공장 굴뚝하고 한라산 백록단이 바로 위아래로 보이게 찍으려면 1967년 사진에서 서부두 방파제 끝에 가면 그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이제 2022년 항공사진은 어떻게 변했는지 더 보실까요? 맨 오른쪽이 2022년의 모습인데 정말 제주항이 많이 넓어졌네요. 그렇죠. 맨 오른쪽 사진 보시면 서부주 방파제가 도려 짧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에 동부두가 크게 확장한 것도 보이고요. 2022년 사진 보시면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이 항구 터미널 시설인데 지금 이곳은 제6터미널까지, 사라봉에서 별도봉까지 확장되었죠. 이렇게 보니까 주정공장 굴뚝과 백록담이 위아래로 보이는 화각은 저렇게 서부두 방파에서 짧아져서 제가 찍을 수 없었던 이런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세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제주항의 부두 매립, 개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더라고요. 굳이 더 많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추룩 변화한 거 보온수가. 이제 이곳 제주항을 찍은 옛날 사진을 더 보실까요? 두 사진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일단 멋진 두 분이 앉아계신 차이점이 먼저 보이는데 공통점은 저 바로 찾았습니다. 지금 아까 봤던 굴뚝, 주정공장 굴뚝이라고 하셨잖아요. 잘 찾았네요. 그 두 사진에서 뒤로 이렇게 딱 높이 쓴 굴뚝이 보이네요. 예, 예, 예. 그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 주정공장 굴뚝인데 저거 보면 이 두 사진이 언제 찍었고 어느 방면에서 찍었는지 잘 알게 해주는 단서였더라고요. 두 사진 다 서부두 방파에서 동부두 주정공장 굴뚝이 나오게 찍은 것 같았는데요. 이렇게 따라 찍게 할 때 저 굴뚝을 단서로 지금 모습을 찍는데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왼쪽 사진의 지금 모습을 같이 보실까요? 지금 사진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정공장 굴뚝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 게 딱 보이는군요. 네, 저는 서부두 방파대에서 사라봉 바라보고 찍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가 아침이라 역광으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두 사진 비교해보시면 옛 주정공장 자리는 지금 언덕 쪽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때의 공장과 굴뚝은 없어졌죠. 왼쪽 사진에 보이는 사라봉과 굴뚝을 맞춰서 보면 지금 이곳에 바로 이곳이 같은 장소로 보였는데요. 바로 저 주정공장을 굴뚝을 단서로 해서 찾게 된 건데요. 저 굴뚝을 보고 알게 된 사진을 더 보실까요? 사진이 왼쪽 사진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1960년대의 주정공장 사진입니다. 그런데 주정공장이 어떤 곳이었죠? 네, 주정공장은 동양척식회사가 세웠는데요. 동척은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든 것이죠. 일제가 대동화 전쟁에 필요한 비행기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1943년에 이곳 동부도에 큰 공장을 세운 것입니다.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제주 옛날 성곽을 다 허물기도 하고 건의뚝 절병을 많이 깨뜨렸다고 하고요. 이 공장은 주로 고구마로 알콜을 만들어서 항공연료로 생산했다고 하는데요. 고구마를 얇게 썰어서 딱딱하게 말린 고구마 빼떼기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제주도 전역에서 이 빼떼기를 다 수집해서 저 언덕 창고에 저장했다고 하고요. 그런 주정공장이 1960년대에도 주정원료를 생산했던 모양인데요. 이랬던 이곳이 지금 어떤 모습일지 사진 더 보실까요? 두 사진을 비교해 보니 옛날 주정공장 뒤 언덕에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서 있고 그럼 그 앞쪽이 바로 부두인 거죠? 네, 저곳이 바로 동부두인데요. 일제강점기는 바로 주정공장 전용포구였고요. 이 동부두는 해방 후에는 미군함 정박시설이고 그 후에는 여객선 저완시설 이렇게 변했는데요. 기록에 보니까 1989년에 왼쪽 사진의 주정공장을 없앴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곳을 소유한 기업이 이곳에 창고를 만들고 그때가 1993년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에 앞쪽 낮은 건물이 바로 그 창고 자리고요. 저 언덕에 빼떼기 창고였던 부분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요. 예전 모습이 싹 없어졌죠. 또 사진 보실까요? 공장과 굴뚝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새로운 건물이 보이는데 그럼 왼쪽 사진이 1960년대잖아요. 그때까지도 공장을 운영했던 건가요? 네, 이때도 빼떼기로 알코올, 주정원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왼쪽 사진의 언덕에서 공장 쪽으로 경사진 거 보이시죠? 그 언덕 창고에 있던 빼떼기를 저 경사진 곳으로 미끄러트려서 내리면 공장에서 세척하고 삶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1960년대 건입동에서 지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언덕에 빼떼기 보관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빼떼기 먹다가 걸려서 혼났다. 또 이곳 주정공장에서 고구마를 찔 때 나오는 열로 목욕탕을 만들어서 공짜로 독립사람들이 목욕을 했다. 공장마당에서 영화도 틀어줬다. 건입동 토박이 고성치 선생님 기억에 따르면 바로 이 동부두의 군정기에 미국 화물선이 좌초를 한 모양이에요. 그때 동네 회녀들이 가보니까 칠면조 고기가 있었는데 회녀들은 그걸 모르고 무슨 닭다리가 저렇게 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때 그 배에서 과일, 칠면조 고기, 양주 같은 걸 갖다가 동네 사람들이 같이 먹었던 기억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건입동 사람들에게는 이 주정공장에 얽힌 얘기들이 많겠죠. 그 얘기도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정공장의 지금 모습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해야 되겠죠. 사진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진 보시죠. 오른쪽 사진이 얼마 전에 담장한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의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제주 4.3 때도 이곳에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죠. 주정공장은 제주 4.3 때 최대 규모 강제 수용소였죠. 고구마 저장했던 창고 공간이 3천여 명의 민간인을 수용했다고 하고요. 그 아래 공장은 고문과 취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이 이곳에서 학살당하기도 하고 또 한국전쟁 때도 북한군의 협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수용하고 학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기록해놓은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곳으로 이곳에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주에 걸쳐서 산지천 동문호타리 제주항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방송에 소개한 사진과 이야기들은 모두 김만덕기념관에서 전시한 산지천 기억을 걷다에서 배워서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는데요. 전시는 바로 어저께 끝났는데 한 80일간 전시했는데요. 그때 찾아주신 분이 1만 8천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산지천에 찾아주신 것이 바로 산지천이 제주 사람들에게 많은 기억을 품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다 안 끝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이 산지천과 제주항의 역사적 이야기들을 참 재미있게 몇 주에 걸쳐서 잘 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사진들, 새로운 이야기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